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해법을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합니다 가해자 일본의 강제징용은 역사적 사실이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발표된 후 일본의 외무장관은 말하기를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라고 말해서 역사적 사실인 강제 동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의 부인은 일본의 오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답변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일본이 대만족할 만큼 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과연 어떠한 국익을 챙겨올 것인가 오마이티비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그냥 바로 지방 민주당원 대상 강연 순례에 나섰더군요 그렇죠 광주 그리고 부산 부산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주 건강하시고 사진 봤습니다 전바지 두 분이 다 멋있죠 아하 두 분 다 뭐 외모가 또 출중하신 아니요 어떻게 됐든 굉장히 건강하시고 김정순 교사님이랑 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 검찰을 조사받고 기소도 한 게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찾아뵙지 못해서 몇 개월 만에 갔는데 그 사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외교안보팀 그렇죠 다 지금 구속 및 기소를 했잖아요 네 네 이것은 진짜 남북관계의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역시 염려를 하시면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어요 물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어떤 내홍 문제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잘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이상한 얘기에서 되느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왜 흔드냐 이런 뜻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웅변으로 증명하는 게 뉴스에서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자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37.3% 한동훈 심적점 4% 홍준표 7.2 오세훈 7.1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33.9% 지지하고 오세훈 시장을 13.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9.9% 지지를 하지만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75.3% 지지해요 그럼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5.4% 지지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시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대안이 없는데 왜 대표를 흔드냐 대안도 없으면서 대안도 없으면서 왜 그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37.3%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1년여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오차범위 내에서도 앞섰는데 이번 한동훈 법무장관과 더블스코어 이상이죠 거의 10% 이상 아니요 20% 20%죠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이것이 민심이다 오늘 아침에 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도 더 지지도가 높고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 하는 것도 51% 구속하지 말아야 된다가 44% 이렇게 격차가 줄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의미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층인 호남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가장 잘 아는 경기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구속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면 민심은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다행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것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소위 강성 지지자들 뭐 개딸이라고 표현하죠 이분들이 1톤 트럭에다 LED 뭐 해가지고 몇 의원들을 지역구 사무실에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 이 판국에 다 모여야지 그리고 저도 강하게 부산 강연에서 특히 강조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4대 세력이 화학적 통합을 해야만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수 있고 총선에 승리하고 우리의 염원인 정권교체 즉 대통령을 먹을 수 있다 했더니 약 350명의 부산 민주당원 및 시민들이 열렬히 호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민심은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비서실장의 불행한 일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은 다시 정리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호각성에서 풍전등화, 백척간도에서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47.7%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뉴스피 의뢰로 아렌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한 거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차기 지도자 선호도 선호도 그거는 뉴쉬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지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1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 거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지만 대통령 차기 선호도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1년간 거의 10개월간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에는 후보가 여럿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잡힌 이재명, 이낙연, 김부겸 세 분 합친 것하고 여러 분 합친 것보다도 민주당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트렌드예요 트렌드예요 흐름이니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1대 총선이죠 현재가 내년 22대 총선이고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국힘당 전신이었죠 황교안 대표가 대표였던 그때 국힘당 전신 자유한국당입니까 거기에는 주변에 태극기부대가 있었어요 극렬 태극기부대 그런데 전광훈을 비롯해서 친박들이 공천 칼질을 하니까 당시 김무성 대표도 아니 아니 그 전선 거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가서 시위를 하고 전광판 이렇게 하는 것이 중도에 있는 입장 말하자면 민주당이 40% 전 이번에 47% 나왔지만 국힘당이 그보다 조금 적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30%는 중도잖아요 스윙보터들 이 스윙보터가 보기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힘당 주변에 있는 태극기부대가 싫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민주적인 건전한 정당은 어떻게 해야 선거에 승리하느냐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이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당연하죠 이러면 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자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제도 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단을 쳐라 그런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자꾸 얘기합니다 강성 지지자 소위 계딴의 수박 논쟁은 누가 바라는 거예요 저쪽 상대가 바라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혁 혁신 당내에서도 잘 해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집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합치자 화학적 결합 그렇죠 그래서 나가자